아 안녕하십니까 쉐도어 댐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적인 부위를 바꾸고 싶다 뭐 이런거 미리 얘기해주면 좋은게 얼마를 투자할 예정이다 어떤식의 방향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거 하면 좋을 것 같구요 유니온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유니온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아 링크도 좀 해야될 것 같네요 자 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슬링 아 이거는 돌리는 중이겠죠 어 월요일이 됐으니 제가 한번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여태 제가 한번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열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아 그렇구요 어 요거라도 끼고 있어봐 센척해 어 어 어 자게 덜 됐네요 반지는 뭐 결속의 반지 낄 생각 있으신가 어 실벌링 5회의 14 60의 공사에 착한을 남았네요 9% 강력한 시그너스 파푸니로 다 마스커스 방방공 방방부 35 30 20 이래서 방무가 높았구나 6% 6% 6% 12% 무슨적이에요 32 32 32는 뭐냐 백포가 사무르잖아 아 그건가 뭐구나 공작하나에 백포 11작 같은데 아닌데 혼좀작이 섞였나 잘 모르겠다 뭔가 그런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썩작이 됐거나 어쨌든 그런것 같아요 12% 추옵이 너무 아쉽네요 추옵 좀 수정해 좀 좋을것 같고 12% 아 추옵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새로 다 둘다 해야되겠다 12% 6% 리카운부츠 삼성의 9% 6%의 공사 20%의 공사 20%의 공사 20%의 공사 전체적으로 내 유닛은 템셋보다 안좋은것 같은데 흐흐흐흐 물론 이런쪽은 더 좋겠지만은 하죠 9% 10% 방무 공격영록 뭐 그런거 있나요? 뭐 템을 투자할거라던지 뭐 제가 아까전에 말한것처럼 어 포스 레벨 310이나 되네 벌써 야 넘네 어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으려나 일단은 퍼스때문에 뭐 사냥하는데는 그렇게 무리 없을것 같은데 어 어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상품은요 교체를 좀 해줘야될것 같아요 혹시 뭐 보스 위주로도 좀 생각중인지 아니면 사냥위주로 생각중인지도 좀 중요할것 같구요 어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상품은 30정도면 에디 두줄식에 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어 방법이 두개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말 하는것 같은데 어 에디주얼에 어 이런느낌이지 백근느낌나는놈 6에 40짜리 느낌에다가 에디 두줄에다가 완작하는 느낌으로다가 템 한턴씩 사는것도 괜찮아 보일것 같습니다 어 제일 주경은 이제 무기보조료부터 좀 사냥위주로 할건지 그것부터 좀 정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템진장 시천은 마감되었습니다 아 퇴해놔야되겠다 어 잠시만요 퇴해놔야될 그러면은 무기료를 교체하시구요 공포위주로 그럼 사냥하는데도 수월하죠 음 팔면 이것도 아 과잇이 영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이거 윗잔돌리는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공추옥이 없네요 아예 어 그런식으로 일단 무기보조부터 좀 공포위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안좋은 부위를 바꿔주는게 제일 좋긴해요 어 이렇게 추움맞은거라든지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토드가 가능하니깐 요런느낌이 이제 LD2절식으로 가져오는게 좋긴하죠 6-40 느낌 에디션을 완작도 좀 챙겨주면 좋구요 완작 챙겨주고 그런식의 템 변화 세트 효과도 이제 어떻게 하실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물 없는거는 기다려야죠 어 방법있나? 직작할거 아니면은? 음 네네 이게 제일 무난한 세트 세트란다 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링크하고 유니온 좀 키우세요 그게 일단은 좀 링크부터 좀 키우고 유니온 키우는게 좋아보입니다 음 음 이 서버 유루나 유루나 아 베라입니다 베라 네네 어 기본적인 사냥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어 좀 더 빨리 맞추고 자기가 하고싶다면은 이제 그런식으로 이제 토드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어 뭐 상관없습니다 200 이상이라서 아 네 아 괜찮나요 링크하고 유니온 부터 좀 키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아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죠 링크와 유니온 무기류의 공포를 먼저 맞추고 방어구를 레디 두주라든지 6에 40짜리 쭉 괜찮은 걸로 사는 식으로 좋을 것 같구요 어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